오오오오 박았다 박았다 나 봤어 봤어 박았어 안 들리는데 봤다고 베넛판 찌그러웠다고 지금 베넛판 찌그러웠는데 네 진짜로 박은거 맞지 잠깐 잠깐 나 녹화 안 들어오는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 통화 중 끝났다 지금 들어왔다 왜 그래? 아 놓쳤어 놓쳤어 어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? 네 먼저 못 들겠는데? 나 누가 그런거 아니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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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주지마 힘주지마 시동 껐어요? 시동 껐어요? 네 나 같이 주셨나? 아니 잠깐만 아니 다른데 데밋이 있었을까봐 사이드 세워줘 사이드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아니 내려놨어 여기 네 어 가슴 아파 괜찮아요 아니 엔단 놓고서 이렇게 하면서 물 놓고서 브레이크 나가지고 아 나는 사이드 사이드 미러로 넘어가는걸 봤어 근데 살살 넘어졌어 얘 얘만 어 맞아 저번에 저도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눕듯이 근데 이거 안나간게 다행히 나오려고 하는건가? 아니아니야 그거는 네 드라이버로 다시 끼면 돼요 아니 이게 반쯤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왼쪽 잡고 갈 때 그랬거든 아 지금 안껴야 돼요? 손으로 하면 되는거야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드라이버 멋있어 어 어 어 나 드라이버 있는데 그냥 쪼려면 될 거 같아 내가 다 줄여 지금 안여? 저고 쳤다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? 바로 출발하면 되나? 아니 뭐 상관은 없는데 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씨도 글쎄 되는 홍탄 이벤트 아 아 영상 하나 껐다 이벤트 이벤트 가이 비디오 티빙 욕붕은 처음이네 이제 밸런스가 맞겠군 좌우 한번씩 고맙IDE 마이 고맙 좋은